야 걱정하지 마 니가 뒤집어쓰기는 안 둘 거니까 죽이고 싶어요 죽이고 싶지 아이 새끼들 잡아서 죽이고 말 거야 진짜로 죽이면 안 되고 이 형사님이 꼭 잡아주실 거야 별명이 신의 초기 신분이야 그러게 명인은 왜 빌려줘 복싱장에서 처음 만난 사람 뭘 믿고 누나도 좀 복싱장에서 만났는데 도와주잖아요 액션 루아를 뭐 그런 거 좀 하게 해줘 지겨 죽겠어 아 그래 들어오면 해 누가 뭐래냐 아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런 거 해봐야 나 볼병 들고 나중에 후유증만 남는다 CF도 안 들어오고 안녕 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일단 했어요 네 CF? 아우 씨 떡 없죠 진짜 그래 아무튼 뭐 당분간 멜론하지 말자 좀 쉬는 것도 괜찮지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 자품 또 만났네 파이팅 파이팅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.